간단하게 제가 프로그램 리뷰 한번 해드리고 어머님들이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임하영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간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수능인데 일단 고3 수능입니다 고3 수능인데 일단 저희 학원 특성상 고3 수능은 저희가 일단 등급 자체가 1, 2등급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등급 대상이 되고 일단 대략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오자마자 시험 보고요 시험 보고 오답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1등급 학생들은 사실 보면 주제라든가 기본적인 것보다는 순서, 삽입, 소고, 빈칸 이쪽이 핵심이죠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3 수능반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정시오림반은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인데 이것도 문제 풀고 그다음에 킬러문항 중심으로 순서, 삽입, 소고, 빈칸 중심으로 가고요 저희가 수능반은 지금 모든 반이 고3이든 고1이든 저희가 뭐냐 하면 학생이 틀린 유형의 문제를 집에 갈 때 똑같은 문제를 3개에서 4문제 정도 뽑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본인의 약점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수능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윤진 선생님이 진행하십니다 김진호 선생님하고 진행하셔서 여기는 어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 기르는 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외고 학생들하고 전사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인데 고3 학생들 중에서 영어 워낙 잘하는 친구들 때문에 하는 반이긴 합니다 고급 수능반인데 일단은 영어 워낙 우수한데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보니까 고3이 됐던 고2가 됐던 극상위권 학생 영어 잘하는 친구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혹시나 수능 가서 빈칸 문제나 소고 문제나 삽입 문제나 순서 문제 실수하지 않고 이게 가장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축점적으로 저희가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극상위권들 아이들 지금 현재 등급 1, 2등급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그다음에 1등급이 나오더라도 이 친구들 가장 약한 중에 어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를 가도 수능에서 어휘 수업을 하는 아마 학원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일단 이 반에서는 그래서 고난도 유용하고 어휘 집중적으로 어휘업법 수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유용은 다 뺏버리고요 필요한 거 어휘지 않습니까? 극상위권들은 어차피 지금 외고 학생들이라든가 1등급 나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대상입니다 각각 극상위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휘업법 그다음에 킬러 문화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한 프로그램이 고급 수능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계신 외고 학생들도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수능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1, 2, 겨울방학 저희가 여러 수업이 있는데 일단 예비고일들은 현재 저희가 정규반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다른 거는 학교별 시험지를 풀죠 숙명요구 시험지도 풀고 중동구 시험지를 풀고 그다음에 기출문법도 풀고 그래서 저희가 수능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같이 합친 반이고 특목자사고반은 일단은 특목과 합격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강남권에서 내신이 어려운 학교들 있죠? 어디죠?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수능 이상으로 일단 나오는 학교들 수능 이상으로 난이도가 나오는 학교들 아시죠? 중동구라든가 워낙 어렵고 중동, 개포도 굉장히 어려웠고 경기오고도 그렇고 그런 학교들 된 친구들 외고나 일단 전사고 학생들 당연하고 그런 학교 학생들은 이쪽으로 도시면 여기는 탭수와 수능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말반도 예비고일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탭스 마스터 반이 있습니다 탭스 마스터 반, 외고 전사고 반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반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딩 앤 라이딩은 외고 학생들 중에서 외고 학생 중에서 대원한영 그다음에 외대보고 외대보고 친구들 한하고 친구들은 이 반을 항상 들어요 합격하고 나서 여기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 중3, 현재 3학년 되는 친구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올해 보니까 예비 중3들 보니까 선호도 학교가 저희 학원 보니까 일반 강남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현재 바뀐 상태인데 예비 중3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단 레벨별로 현재 돼 있고 다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틈목 자사고 반은 지금 이 친구들이 수능 1등급은 완전히 나오는 친구들 2등급 언저리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능하고 탭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부터 이제 탭스가 들어가는데 이 수능 기본 완성 2반에서도 기출 문제를 풉니다 강남권 기출 문제 문법 문제와 학교를 문제를 푼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중3들은 주 1회반이 있고요 의대반, 이과, 최상위반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탭스 마스터 아까 그대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중학생들의 다른 점은 중학생들의 다른 점은 현재 예비 중2 이제 중2나 중3이 되는 친구들을 위한 수능 프로그램입니다 특강반에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고등부 수능반의 특징이 어떻게 하냐면 오자마자 문제 풀고 거기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중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정규반하고 다르게 현재 중2, 예비 중2, 예비 중3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오시면 수능 마스터, 수능 프리반에서는 수능 프리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수능 마스터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오자마자 풀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요 저학력이다 보니까 문법이 약해서 수능 업법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실전 모의고사 실시하고 오답 중심으로 가고 많이 틀린 문제 피드백을 해주고 또 수능에서 많이 틀리는 킬러 문항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수능 1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됐건 수능 1등급은 어쨌건 확보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토플 점수 딱이 그런 것처럼 수능에서 등급을 갖다 확실하게 빨리 1등을 맞겠다 이런 친구들은 매번 오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방학 때 보면 약 14회, 15회 정도에 일단 모의고사를 통해서 등급 향상에 도전하게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2, 3 학생들 중에서 본격적으로 수능을 할 친구들은 이쪽을 고려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탭스는 일단 외고 전사고 학생들이 많이 들었고 지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내신이 어려운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반이 있습니다 마스터반이 있고 9시부터 1시, 2시부터 5시 반 그 다음에 주말에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고 전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외고 대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인증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걸 들으시면 괜찮겠습니다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렇죠 탭스 프리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법은 일단 탭스로 가고 독해는 수능으로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강남권 내신 문제를 저기다 분석해보면 탭스를 벗어나진 못해요 탭스 문법 문제는 일단 강남권 내신은 거기다 커버가 되고 어떻게 어려운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문법은 일단 문법은 탭스 그 다음 독해는 고3 수준의 어떤 독해를 진행하는 탭스 프리마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탭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탭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탭스가 어떤 내신을 준비하는 하나의 툴이다 좋은 툴이다라는 거죠 강남권 내신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탭스 유형의 단어와 탭스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게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괜찮은 툴이고 그 다음에 수능하고 유형이 똑같아요 수능 심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강남대성 학생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저도 팀으로 할 때 보니까 탭스를 굉장히 선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화 어휘반은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10년째 진행하는 반응도 일단 뭐 특히 외고 학생들 외고나 전사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일단은 어려운 어휘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커버를 해드린 반응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탭스 어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복합 3만 3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고나 전사고에서는 굉장히 원소도 봐야 되고 이럴 때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는데 오시면 제가 하루에 300에서 최소 300에서 500개 정도를 제가 쓰면서 제가 그거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 노력을 하니까 좀 외고에서 외고나 전사고 쪽에서 어휘가 약한 친구들 그 다음 그런 친구들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동네 경기오고라든가 중동고라든가 이처 학생들 오시면은 파생어 반여주문을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급 독해반은 일단은 탭스 독해도 있고요 수능에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딩이죠 크리티컬 리딩 같은 거 저희가 제가 여기서 좀 다뤄드리는 반입니다 고전이죠 고전 인문 철학 같은 거 버트라운드 러셀 글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해서 그쪽하고 이카노미스트라든가 타임즈에 나오는 그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루는 반이기 때문에 이건 외고 내신이나 전사고 내신하고 가장 맞닿뜨려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고나 전사고에서 독해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이쪽에 많이 오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대원외고 친구들이 이 반도 그렇고 이 반도 그렇고 대원외고 친구들이 워낙 그 방학 때마다 원해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반이니까 오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 과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법은 선문기본 핵심구문영작 최고급형 문법 이렇게 있는데 선문기본영어는 아시겠지만 현재 어느 학교 내신이든 선문기본영어가 다 커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예비고일 학생들도 문법이 약한 친구들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이걸로 두세 번 정도 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법은 이것저것 보기보다는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구문영작은 고등학교 2학년 예비고일 다 해당이 되고 예비 중3에서 극상위권 학생들, 단대진선 이런 그 다음에 또 강남권에 있는 킬러문항이 거의 구문영작이기 때문에 이 영작 수업은 이 반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내신과 가장 직결되는 과정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고 영문법은 일단은 문법 천재반이라고 해서 진짜 문제 중심으로 풉니다 문제 중심으로 첫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보다 문제 중심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문법의 이해도를 높인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극상위권 학생들은 그리고 외고 전사고 학생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권의 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문법을 이걸로 정리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최고 명부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문종합영업안이 있는데 성문종합영업안은 저희가 일단 예비 중이나 그 다음에 예비 중3 극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념하고 구문을 같이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을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으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합영업을 제가 권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